봄기운 물씬. 북한강 보며 드라이브하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곳 남양주. 뷰 맛집인 줄 알았더니 찐 맛집으로 문전 성실을 이루는 곳. 사장님 여기 장어 3인분 주세요. 이모 여기 장어 2인분만 더 주세요. 응원하신 장어 특파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상춘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바로 보양식의 대표주자 장어. 금강산도 식구경 경치구경도 잠시 장어맛에 푹 빠진 사람들. 일단은 봄이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맛에 재방문율 100%를 자랑한다는 이곳. 보양식의 끝판왕 숯불장어구이. 그 맛의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아름다운 북한강과 꽃놀이 명소로 가득한 남양주. 이곳에 진짜가 나타났다. 수많은 가게 중 당당히 맛집 배열에 오른 곳. 이른 시간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응원하신 장어 특파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주저없이 장어 한 입. 취향껏 야무지게 쌈 싸서 먹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 오자마자 오늘 날씨도 좋게 해가지고 저기 강도 보이고 해가지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기 지금 오자마자. 저 진짜 장어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장어 기장에서 많이 먹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 되게 파란 소리도 이러고 해외 같고. 그러나 여기가 애견 동반이라서 다음에 저희 강아지랑 한번 같이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음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장어구이 맛집의 비밀은 뭘까요? 여기 장어구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온 건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장어구이 맛집입니다. 오로지 맛있는 장어구이를 위해 연구해왔다는 주인장. 장어구이 맛집은 엄청 흥분이 많이 났던데 비법이 뭔가요? 장어가 맛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국내산 100% 민물장어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자포니카 산미 장어입니다. 국내종으로서 전라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장어입니다. 그런데 산미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키로에 3마일이라는 뜻이에요. 산미가 사실 가장 담백하고 고소하고 씹는 식감이 좋아서 부유용으로는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산미만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에 매일 30kg씩 들어옵니다. 30kg씩? 네 전라도 일대에서 양만장 5군데에서 선별해서 정산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산 장어 확인하고 드세요.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주인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궁금한데요.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바닷물하고 민물을 섞는 중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을 섞는다? 원래 민물장어는 태어났을 때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닷물을 같이 섞어주면 더 고소하고 담백해지고 살도 단단해져서 맛있습니다. 바닷물로 샤워를 마쳐 더욱더 고소하고 쫄깃한 장어구이. 숯불과 만나면 겉바속촉 장어구이 완성! 우와 이거 미나리랑 이거 대파랑 넣으면 진짜 맛있어. 장어구이라고 다 같은 맛이 아니다. 씹으면 쫀득쫀득. 물러왔다가 활력 충전까지 하고 간다는 고향식의 끝판왕. 장어가 지금 다른 데서 먹을 때보다 기름기가 좀 적고 잡냄새도 없고 깔끔하고. 너무 고소해요. 어떡해. 저 얼굴 빨개졌죠? 아니요 괜찮아요 안 빨개졌어요. 아니요 이거 장어를 먹으니까 기온이 팍팍 가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주인장은 장어 손질도 직접 한다는데요. 번거로워도 장어 손질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답니다. 장어를 손질하는 손길이 범상치 않은데요. 한 500마리를 잡고 나서부터야 조금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망친 장어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다 먹었죠. 몇 마리를 망쳐보셨어요? 어 뭐 한 2, 300마리는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의 뼈 바르기는 기본. 이건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장어뼈는 장어탕 끓일 때도 쓰고 손님 상에 나갈 때 장어뼈 부위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어 손질 끝났습니다. 마법이라도 부린 듯 순식간에 먹기 좋게 손질됐네요. 바로 손님 상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손질이 끝나고 숯불에다 초벌 구이에서 손님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장어 구이 맛을 좌우하는 숯. 초벌 구이용 숯을 담고 있어요. 손님은 비장탄을 쓰고 있습니다. 화력도 좋고 숯 향도 좋고 구이용은 최고의 숯이 비장탄입니다. 이 집 장어 구이만의 비법. 바로 숯불에서 1차로 구워서 손님 상에 나가는 건데요. 주인장의 손길로 정성껏 장어를 초벌 구이 합니다. 손님들이 드실 장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주인장. 초벌 구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장어 구이 고수의 손길과 만나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장어. 손님들은 편하기야 하겠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장어 굽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보통 저희가 오픈 시간이 11시부터 마지막으로 8시 단위여서 보통 한 10시간은 참 있어요. 안 힘드세요? 뭐 하던 일이니까 항상 하는 거죠. 탱글탱글 잘 익은 장어. 손님 상에서 한 번 더 구우면 환상의 맛을 자랑한답니다. 그런데 장어를 미나리에 싸서 먹는 손님들. 장어 구이와 미나리의 조합 상상이 안 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때요? 미나리와 궁합이 진짜 좋아요. 안 늦게 하고 너무 성쾌해요. 장어집에서 만난 봄의 전령 미나리. 그러고 보니 테이블마다 미나리가 올려져 있는데요. 향긋한 그 맛은 물론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미나리. 장어와 미나리의 만남 어떻게 성사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삼겹살하고 미나리하고 같이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나리 향도 많이 나고 해서 이거 장어하고 같이 쌈 싸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해서 저희 매장도 제공하게 됐는데. 주인장의 가게에서는 미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찬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주인장의 강력 추천 반찬은? 첫 번째는 백김치고 두 번째는 대파김치입니다. 장어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는 반찬이 시원한 백김치하고 매콤한 대파김치가 있었습니다. 장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강과 사투를 벌이는 주인장. 네, 저희가 껍질 까고 채 썰어서 손님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매장들은 절인 생강을 많이 쓰는데 저희 매장은 생강의 향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생생강을 썰어서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장어탕 하나만 주세요. 여기 장어탕 하나 주세요. 장어 드시고 장어탕 드세요. 앞접시 갖다 갈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네. 장어 손질하고 남은 장어 뼈입니다. 이걸 뭐 하시려고 해요? 장어탕 육수 내려고 합니다. 뭐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주인장. 장어탕 하나에도 비법 레시피로 정성을 다해 끓인다는데요. 장어 뼈는 이렇게 넣고 6시간 정도 끓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장어 뼈가 으스러워질 때까지 잘 끓이고 있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된장도 좀 들어가고 들깨가루도 좀 들어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손님들에겐 제대로 효도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장어탕이라는데요. 장어 구이에 빠질 수 없는 장어탕까지 나들이 왔다가 건강까지 제대로 챙겨갈 수 있답니다. 장어탕은 이렇게 먹는다. 뼈까지 우러난 국물에 밥 말아서 호로로. 담백하기도 하지만 국물이 지내요. 그래서 보양이 될 거예요. 보양식. 보양식. 매일같이 장어를 굽는 주인장. 앞으로 꿈이 있다는데요. 항상 우리 손님들이 저희 매장에 찾아주시면 맛있고 행복하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장어구이 드시면서 입으로 즐겁고 멋진 뷰를 감상하면서 눈도 즐겁고 면역력 떨어지는 환절기. 장어로 활력 충전 어떠세요?